자가치유 소재 흠집이 생기거나 잘려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자가치유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자가치유 소재들보다 투명해진 데다 자가치유가 가능한 온도가 실온까지 낮아져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새로 개발한 자가치유 소재를 스마트폰의 보호필름처럼 붙여봤습니다. 투명해서 화면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고 터치도 가능합니다. 거친 솔로 세게 문질러도 쉽게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칼로 자른 뒤 실온 수준인 35도의 열을 가하자 1분 안에 재결합이 되고 6시간이 지나자 거의 원상태의 강도로 돌아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이 소재는 기존 단점이었던 투명성을 크게 높이면서도 강도와 복원력까지 유지했습니다. 자가치유된 이 소재는 비틀거나 잡아당겨도 멀쩡하고 2kg의 아령을 들어올리는 데도 끄떡없습니다. 신발 밑창 수준의 인장 강도를 지녔는데 최대 10kg짜리 추를 매달아도 거뜬합니다. 연구팀은 고분자 속에서 끊어졌다가 붙는 과정을 빠르게 반복하는 새로운 수수결합 구조를 만들어 소재 스스로 손상을 회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소재가 투명도가 높고 흠집이 잘 나지 않아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으로 활용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한 소재를 스프레이 형태로 바꿔 국내 완성차 업체와 함께 자동차용 코팅제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호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紀 ,